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담수에서 회수로 전향하시는 분들 보면은 외부 여과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구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 궁금하신 분들도 많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부 여과기는 담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항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정화작용을 거친 후에 다시 어항으로 보내주는 장치죠. 외부 여과기의 장점은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물을 순환시키고 여과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담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 중 하나죠. 그렇다면 이 해수어항에서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수에서도 외부 여과기 사용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전제 조건은 해수를 오랫동안 해왔던 리퍼분들 한정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단순히 담수에서 해수로 넘어오신 분들이라면 외부 여과기가 물론 좀 아깝겠지만 중고로 일단 분양하시고 선포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수에서는 외부 여과기를 잘 사용을 안 하는 편이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외부 여과기의 단점은 우선 유막 제거가 어렵습니다. 유막은 담수 어항에서도 물론 발생은 되는데 해수에서 발생되는 유막은 담수보다 생성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유막은 수면에서 낙차를 발생시켜서 없애야 되는데 외부 여과기는 아무래도 물 속에서 빨아들이다 보니까 수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막을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큰 단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막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결국 수면 전체를 다 덮게 되면 수면 밖에 있는 공기를 차단시켜서 수조 안에 있는 용전산소량을 낮추기도 하고 실질화가 되면서 질소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유막이 감싸고 있으면 밖으로 배출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으로 어항을 비춰지는데 그 조명으로 비춰지는 광량 역시 많이 줄어들겠죠. 단순히 외부 여과기에서 나오는 호수로 레인바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수면을 일렁거리게 하는 거는 단순히 유막을 흐트려 놓는 효과만 있을 뿐이지 유막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두 번째로 슬러지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해수는 슬러지가 아무래도 단수 어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양말 필터로 제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외부 여과기는 물속에 있는 모든 똥이든 먹이든 슬러지든 모든 입자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외부 여과기 내부에는 당연히 각종 슬러지를 포함해서 모든 이물질이 되게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외부 여과기를 꺼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외부 여과기는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1층은 여과솜이나 스펀지로 구성을 하고 나머지는 활성탄이나 여과재로 세팅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면 모든 층을 여과재로 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쨌든 슬러지가 발생이 되고 그게 외부 여과기 안에 다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슬러지들은 최하층에 분포가 많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외부 여과기 안에 모든 걸 다 꺼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다 꺼내게 되면 여과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에 노출되면서 박테리아가 죽겠죠. 결국 청소를 할 때마다 박테리아가 전부 죽거나 많은 양의 박테리아 수가 손실이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물고기 개체수가 많을 경우에는 질소 사이클이 다시 돌거나 뉴트리언트의 스윙폭이 매우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암모니아나 아질산 중독으로 물고기는 폐사하고 산호는 갑작스러운 질산염 상승이나 뉴트리언트 상승으로 인해서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기존에 업로드 된 여과재나 물잡이에 대해서 시청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어쨌든 외부 여과기에 계속 슬러지가 쌓이게 되고 청소를 안 하고 환수만 해주자니 여과기는 결국 슬러지로 인해서 막히거나 출수량이 적어지면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유량에 관련된 얘기인데 어쨌든 슬러지가 생각외로 많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외부 여과기 호수에 이물질이 계속 생성이 되고 출수량이 계속 줄어들겠죠. 그에 따라서 입수량도 줄어야 하는데 보통은 사이펀 원리로 하다 보니까 입수량은 줄지 않기 때문에 입수량이 같이 줄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인 게 그만큼 물의 순환량이 점점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과력이 점점 약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외부 여과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더 희미해집니다. 물론 외부 여과기에 대해서 단점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외부 여과기를 설치함에 따라서 물량이 더 확보가 되겠죠. 담수 어항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통 해수 어항에 비해서 어항 사이즈가 작은 편이다 보니까 물량 역시 당연히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여과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그나마 적은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해수 역시 물량 확보 측면에서는 사용하는 게 조금이나마 안정성을 높이기 때문에 설치해서 나쁠 건 없어요. 단 조건은 외부 여과기로 입수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1차적으로 양말 필터로 일단 슬러지를 일부 걸러내고 입수하는 게 가장 좋겠죠. 반대로 양말 필터를 별도로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여과제 없이 단순 양말 필터와 같은 스펀지나 아니면 여과숨 같은 단순 필터만 껴놓은 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용도라면 굳이 외부 여과기를 사용하지는 않겠죠. 간혹 외부 여과기를 사용하는데 나는 문제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외부 여과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외부 여과기 이외에 거리식 여과기를 별도로 사용을 많이 하세요. 단순 외부 여과기만으로는 어쨌든 유막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리식 여과기를 추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외부 여과기에 거리식 여과기만 사용하면 되냐 라고 질문을 주시면 일단 가능은 하지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관상 보기가 되게 안 좋아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어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기존에서는 나름 이쁩니다. 왜냐하면 그냥 깔끔하거든요. 보면은 지금 어항에 배치된 게 수류모터랑 이제 이 화면에서 보이진 않지만 위에 보시면은 조명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는 딱히 지금 거추장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다가 외부 여과기를 연결하면은 일단 이 안으로 호수가 두 개 정도 들어가겠죠. 왜냐하면은 어항에서 빨아들이는 호수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과기에서 어항으로 이제 다시 보내는 호수가 그러니까 출수 호수가 또 따로 있겠죠. 이렇게 어항 호수가 두 개가 있고 위에는 이제 거리식 여과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뭐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에 이제 보충수통도 들어가고 스키머도 역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 거치까지 하면은 어쨌든 어항의 모든 장비가 이제 그 위에 다 배치가 되겠죠. 어쨌든 이 해수 어항을 운영하는 게 이제 그 생태계를 뭐 이렇게 조성을 하고 뭐처럼 물고기 같은 생물을 키우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미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역시 미간의 중요성으로 이렇게 최대한 깔끔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작 거추장스러우면은 일단 이쁘진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뭐 어항에 위에 이제 뭔가 되게 많아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이제 손을 넣어서 뭐 락 배치를 바꾼다든가 산호를 새로 넣는다든가 이럴 때 혹은 뭐 환수할 때 환수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엔 샌들을 이제 약간 석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할 때도 되게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막 항상 올려드리는 35큐브 어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위에 뭔가 되게 거추장스러운 게 많다 보니까 손을 넣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겠죠. 그리고 외부 여과기를 청소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과제의 충격으로 감당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나는 여과제 새로 교체하거나 뭐 전부 씻어도 멀쩡하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어항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항 물량 대비 물고기의 수가 적다면 뭐 저가지 꼴랑 3마리밖에 없다면 그리고 어항에 뭐 락과 샌드가 있으면은 어쨌든 감당이 조금 되겠죠. 근데 반대로 물고기가 많다라고 하면 싹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역시 기존에 업로드된 여과제 편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이미 앞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외부 여과기를 사용하는 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뭐 지금 유튜브로 업로드하고 있는 영상의 대부분을 이미 다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해소를 몇 년 동안 여러 경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숙련자 분들이라면 외부 여과기를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그런 숙련자 분들은 외부 여과기를 사용하지 않고 하단 선포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외부 여과기가 아까워서 그대로 사용하고 생물을 봉달하고 죽는 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지출되는 비용을 생각하면은 하단 선포가 오히려 저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 헬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돈 좀 아껴보려고 외부 여과기도 사용해보고 아니면 거리식도 다 사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때 당시만 해도 니모만 막 한 10마리 이렇게 계속 따려넣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니모만 한 50마리 정도 죽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10마리씩 넣거나 아니면 한 마리씩 넣을 때도 있겠지만 갑자기 암모니아가 증가돼서 폐사가 되거나 혹은 외부 여과기에 슬러지가 많아서 꺼내서 빡빡 씻다 보니까 질소사이클이 또 돌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죽고 어쨌든 저와 같은 시술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